수비를 준비하시켜 어? 저 겐지 양보 가능한가요? 겐지 지금 70시간 유저인데 감사합니다 야 내 용량 부족 아까 울티미에 있던 사람 아니냐? 내가 겐지를 얼마나 했냐 72시간 승리한 게임 172, 패배한 게임 130 오 야 차이 많이 나는데? 4 3 2 1 아 나이스 백퀵 컷 위에 루슈 하나 어디갔니? 오케 루슈 컷 조쿵 75 오케 루슈 나노 강화제 충전 중이다 자리야 정면 지하 올려나? 인스턴, 인스턴 2층 저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지하에 리퍼 리퍼스야 일단 리퍼스야 리퍼스야 정면 정면 애들 정면 정면? 아 아 궁 나오는데 리퍼 컷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밀리나? 공부인데? 대š 루슈 루슈 다이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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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루슈 나이스 리퍼 혼자, 리퍼 혼자 겐지 궁만 빠졌어요 지금 저희팀 자리야웅, 누가 왔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정전이요 리본 무았다 안 왔다 부당 에피 나이스 무크리커 무주컷 뒤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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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둥이 이거 재우자 이거 무지개 딱 좋다 아이수 저 부모님이요 저도 다 찼어요 오우 나이스 퍼라 와 갈머리 88포야 이러면 쟤네 또 꼬여가지고 이제 막타올걸요 뭔가 이번에 2층에 올거 같은데 2층이요 2층? 2층 따둬 아 나 자요 아 까비 아 나이스 퍼라인 나이스 퍼라인 나이스 퍼라인 저희가 더 많이 잘랐어요 오케 윈스터로까지 잘리면 쟤네들이 쟤네들이 제대로 꼴리였다 나이스 퍼라인 자자님은 몇이에요? 나이스 퍼라인 나이스 퍼라인 쟤네들 나이스 퍼라인 아, 둘째, 둘째 뭐에요? 어딨어? 루슈만 크리스 어딨어 백크리 백크리 나이스! 와우, 4금 와우 크리스 좋아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야 맞서 각이다 진짜 이번판 이기고 다음판 이기면 맞서다 이거는 아, 진짜 각인가 이거? 나 이거 맞서 가면은 내일 학교가서 존나 애들한테 부심부려야지 겐지 72시간입니다, 겐지 72시간 조심 내가 무사히 팁으로 돌려보내 마스터 가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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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조 이곳에서도 나는 이방인이라고 질표를 남겼다 어잉? 환조? 에이 나 마지막에 바꾸겠지 나 그거 살라고 마지막에 바꾸겠지 집에서 하는데 피치랑 네, 고딩입니다 네, 아직 급식 중이에요 하하 일단 지하로 가볼까요 님들아? dell 제가 이 친구로 간척할게요 바로 갈게요 코타 부셨어요 코타? 토르비언 토르비언 컷 토르비언 컷 바이크 바이크 아 진짜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데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최고의 플레이 뭐어어어어 봤어요 뭐야 뭐야 봤어요 야 나 야 60점 오는거야 60점? 60점 올라감